세번째 내가 움직일때마다 건물의 창문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시각 2017년 10월 9일 UF 10월 10일 2시간 남았어 UF는 10월 10일 오케이 굿 갑니다 나 지나갈때마다 창문이 깨지고 흔들리더구만 이번엔 창문 깨졌어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그때 여러 번 했었지 깜짝이야 라고 말을 했었지 어 그때 깜짝 놀랐어 여기 기운이 있어 불빛이 보여요 어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 장난 아닌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 여기 창문 2층에 조용하네 깨끗이 치우라고 치우라고 하더구만 치우니까 이게 2분 찍었네 이게 2분만 찍었어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진짜 위험한 일 겪은 적 있었지 어디서 못 찾았지 다시 사주지 못했네 다시 사주지 못해 시청자ability 시청자차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를 모르는구 yogurt 감사합니다.